지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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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네가 제일 좋아 지민아 나는 네가 제일 좋아 지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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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뒤에다니래 유연한 사람이야 유연한 사람이야 유연한 사람이야 앞에 하는 걸로 맞아 근데 네가 진짜 잘하잖아 솔직히 네가 진짜 잘하잖아 뭐야 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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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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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아! 지민아! 지민.. 지민이 뭐 춤추고 있어요? 지민아 가자! 지민아! 지민이 어디있어요? 지민이 어디있노? 지민이 어디있노? 지민이 어디있노? 지민이 어디있노? 너무 좋더라 우리 지민이 뭐하고 싶은데? 한식 좀 먹고 하나만 어? 어? 야 왜요? 지민이 어디있노? 네 장난치는 곳이요? 나같으시면 감사해요 아 이제 계산도 하라는 와중에 네 아직 계산만 안 찍고 네? 도장 찍고 결제까지 하시면 그럼 장난치고 되니까 알겠습니다 도장하면 어떻게 찍나요? 나중에 박사에 찍을게요 맞아 유시 미치 미치 자 굿넷 하이 바이 보 뭐야 허기 형이랑 남아 하이 바이 보 하이 바이 보 하이 $2 X I'm handling stress 내게 갑자기 다가온 못 편한 mainboard 24 hours 시간 차 많은 하루 종일 잠잣다 오직 금방 바로 못 붙어주라 I'll go to my day, damn it's my feeling 계속 놀아주고 탑던 우완전의 감평 우리 정근 지갑을 두고 I'm gonna do it, baby 그.. 그때 지민이가 가장 했던 말 중에 가장 고맙던 게 난 너에게 힘이 돼 주고 싶다 지금 연차 때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하니까 일단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잘 맞는구나 수인이가 disciples 뭐 예쁘네, 땡큐 lineup authentic 둘 야 영규야 넌 특별히 내가 시원한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야 야 오야 전국이 잘 어울리는데 어 맞아 잘생긴 애들이 써야지 빨리 앉아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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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슬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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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? I'm proud of you. He said anyone didn't call me. 아, 형. 맞았어. 네. 너무 대기전을 하고. 아니, 또 승무하면 또 파란색이 아니죠? 산성씨 아닙니까. 산성씨 아닙니까? 아, 마침 또 승무하면 I'm not going to die. Yo! Yo! I'm not going to die! You're not going to die! 되게 점수가 약한데 이러잖아! 아니, 난 안 넘었어. 여기야, 슬퍼!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나한테 너무 웃어 나 이거 김치 craft 아 interessтов다 자 앞에서 있지 말고 주인공은 상태로 오른발을 대지 않으면 몸으로 90도로 다시 왼발을 대지 않으면 90도로 지연아 아 아 처음 했는데 오른발을 내디든 망언 아무리 관련된 미친 낮은 미친 체력 같은 밤도 있었을 때 군도 먹고 안 싸울 거지? 응 우리야, workplace,형이 anything goes, not making you easy 3.チissez 저희가 처음으로 독해진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다음에도 더 큰 무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거대됐었습니다 엔딩요정 엔딩요정 태형이가 한aland begin 이렇게 끝나나? 얘 뭐 해야 돼? 랜딩으로 시작해. 계속해 너 생각해. 알아서 사진을 할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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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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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